우리 또 대찬입니다. KBS 아침바당, KBS 노래가 좋다. 또 출연도 했고요. 지금 현재 타이틀곡 한뼘 인생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러면 우리 대찬 가수 초대입니다. 큰 방식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? 마크 대찬입니다. 마음속이고 샀는데 그리 좋더냐 두 달을 먹고 잔잔히 자신이 낫다고 밀어 웃듯이 이미 생각하지도 않더냐 옷을 쳤고 그 옷을 신고냐 순둥이 밭뎅인생아 위도하기 이른데 그리 가르쳤던가 부부단밤에 헤어었더냐 옷을 안고 셋 siゃ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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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 מת가sis 남 sip 남성에도... 그리 좋더냐 ho者이 hoa styl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